혜리 읽기연습 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There are very strange laws in the United States There are very strange laws in the United States 뭔 소리인가요? There are very strange laws in the United States 그렇죠? 그렇습니까? 자 There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요 There의 1번 뜻은 원래는 거기에 라는 뜻이야 그렇습니까? There는 원래 뜻은 거기에 라는 뜻이다 그런데 아무 뜻 없이 뭐뭐가 있다 라는 표현에 사용될 때가 있는데 그때는 there 근처에 be 동사가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be 동사를 쓸 때 조심해야 되는게 There is water 이러면 무슨 뜻이겠어요? There is water There is water in the glass There is water There is water 그러면 there is water 무슨 뜻이겠어요? There is water OK 거기에 라고 하면 안된다고 그냥 물이 있다라니까 There are very strange laws There 근처에 be 동사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there are 가 역과의 뜻이 이 뜻이고요 자 very strange laws의 뜻이 매우 이상한 법들인데 이거 안만 길어봤자 하나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여러 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여러 개 그럼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Day Day죠 그럼 day랑 같이 쓰는 비 동사는 Water 그래서 뭐뭐가 있다 자 water 물이란 뜻인데 셀 수 있어요? 없어요? 물 하나 물 둘 셀 수 있나요? 물은 셀 수가 없습니다 물이 들어있는 잔은 셀 수가 있지만 잔 하나 잔 둘 잔 셋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물 하나 물 둘은 없어요 그럼 이거 안만 길어봤자 셀 수 없으면 한 덩어리 취급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잔이랑 같이 쓰는 비 동사는 잔 오케이 그래서 물이 있다 이런 표현 할 때는 there 뒤에 잔을 사용해야 되고요 이거 말고 만약에 이렇게 하면 무슨 뜻이에요? 책들이 있다 그렇죠 여기에 책이 한 권이 아니고 여러 권이 있다고 하는 것 같죠? 그러면 북스는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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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를 사용해서 있다 라고 표현할 때가 있구요 there are 를 사용해서 있다 라는 표현할 때가 있으니까 어떨 때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여기에 is를 쓰는게 맞는지 are 쓰는게 맞는지 이렇게 there are water 이렇게 하면 틀렸다 water 안만 길어봤자 is인데 여기에 is가 왜 있냐 이렇게 고쳤을 줄 알아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틀렸다 책이 한 권이 아니고 여러 권이 있고 그 맘만 길어봤자 데이인데 데이 이즈가 말이 되냐 데이 알지 이렇게 고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there의 원래 뜻은 이런 식으로 사용됐을 때 I go there 하면 누가 뭐한다 내가 간다 여기에서 there의 뜻은 거기에 거기에 라는 뜻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there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there 주변에 be 동사가 이렇게 있으면 있다 라는 표현이라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be 동사랑 근처에 앞이나 뒤에 be 동사가 없으면 거기에 라는 뜻이란 거 알아두세요 그렇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there are very strange laws in the United States 오케이 여기도 마찬가지 얘를 보고 전치사랑 앞제빗이라 그랬어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그렇죠 아이고야 어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만들려고 뭘 붙인 거냐 여기가 얘를 붙인 거예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자 미국에 이상한 법들이 있는데 그 이상한 법에 대해서 소개하는 글이겠죠 다음 문장 In Wisconsin People can't kiss inside a train 그쵸 In Wisconsin People can't kiss inside a train 뜻은 In Wisconsin 신 신 주 에서 사람들이 피스할 수 없다 귀 찬 그쵸 자 이런 거 이런 거 이번 챕터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무엇이었어 동네 이름입니다 구미 대구처럼 됐습니까? 네 그런데 요렇게 합치니까 어디가 됐어요 어디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면 무엇 기차 근데 이렇게 하니까 어디 기차 안에서 이런 일과 이런 일을 하는 앨를 보고 전치사랑 한다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기차 안에서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오케이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어 어디에서 사람들이 피스할 수 없는 위스콘신 그렇죠 위스콘신에서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키스를 못하니 라는 질문을 영어로 하면 Where 그렇죠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동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이라고 물어봤더니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념치 이라는 질문 앞으로 넘어가면 묻는 말 사람들이 기스할 수 없니 라고 묻는 말이 되겠지요 됐습니까? 계속해서 가볼까요? In West Virginia You smell like onions In West Virginia You smell like onions West Virginia In West Virginia You smell like onions You smell like onions 여기서 중요한 건 It like 자 이렇게 하면 You like onions 하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In West Virginia 나는 양파들을 좋아하니까 그렇죠 하다시 자리에 와서 누가다를 만들고 있는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like 했듯이 좋아하다가 맞아요 근데 여기에 smell 했듯이 냄새가 나다 냄새란 뜻도 있지만 냄새가 나다라는 하다시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미 누가다를 만들었어 네가 냄새난다 그럼 like는 또 하다시가 될 수가 없어 됐습니까? 이렇게 합쳐서 어떤 양파 같은 됐습니까? like 했듯이 좋아하다가지고 뭐뭐와 같은 이란 뜻이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So you should not go to school So you should not go to school 이란 뜻은 그래서 너는 가서는 안 된다 그렇죠 학교로 됐습니까? 너 학교에 가면 안 돼 됐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서 궁금한 건 그래서 라는 말이 뭔가를 줄여놓은 거예요 뭘 줄여놨죠 우리말로 생각해 볼까요? 음 라는 말을 줄여놓은 거죠 그쵸? 네가 양파 같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 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한 거고요 그러면 원래대로 되돌려두면 뭘까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그렇죠 바로 시작은 Bec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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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smell Like onions 였어요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네가 양파 같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너는 학교에 가서는 안 된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이 문장 그러면 Because Because You smell Like onions 시한스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그렇죠 그럼 우리말 질문은 왜 나는 가서는 안 돼요 오케이 그래서 내가 왜 학교 가면 안 돼요? 라고 묻는 말이겠죠? 그렇습니까?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y 자 요거는 줄여 쓸 수 있죠? 줄여 쓰면 휴댄지 아이고 아이고 오케이 그러면 문을 말할 때 Why Why Shouldn't I Go To School 오케이 그래서 제가 왜 학교 가면 안 돼요? Why Shouldn't I Go to school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Shouldn't I Go to school Because You smell Like onions 오 Because You smell Like Because You smell Like onions 했고요 We should Not Go to school 그렇죠 Because You smell Like onions You should Not Go to school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In California You Are In California You are in a bathtub What 뜻은? California 에 저 너는 있다 그렇죠 욕조하는 그렇습니까?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오케이 얘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까? 비 동사의 두 가지 뜻 이다 있다 중에서 뒤에 어디에 라는 말이 붙었기 때문에 얘는 이다 보다는 뭐가 올린다? 있다 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California You are in the bathtub 오케이 You are in a bathtub in a bathtub 뭐라고? 이 부분이 뭐라고요? In a bathtub You are in a bathtub 그렇습니까? 자 계속해서 다음 문장 So You should not eat oranges So You should not eat oranges 예 뜻은 그래서 그래서 너는 뭐 그래서 안 된다 모르는지 들으면 그렇죠 자 그래서 라는 말을 풀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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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말 대신 왔고 오케이 얘를 영어로 바꾸면 음 음 음 음 음 맞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원래 문장 준비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다음에 Because you are in a bathtub 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그렇죠 그럼 우리말 질문은 왜 왜 내가 나는 먹어서는 안 안 안 되나요 오렌지 오렌지를 이런 말이 될 거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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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uld not 그렇죠 아까처럼 줄여서 Should not I I Eat Eat Oranges 그렇지 됐습니까?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Shouldn't I Eat Oranges 라고 물어봤더니 Because You are In a bathtub You Should Not Eat Oranges 그렇죠 Because you are in a bathtub You should not eat Oranges In California 그러니까 뭐 귀차 안에서 뽀뽀하면 안 돼 뭐 욕조 안에 있을 때는 뭐 오렌지 먹으면 안 돼 이런 것들이 이상하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빨리해 시험쳐 In Florida You are wearing a seaming suit In Florida You are wearing a seaming suit In Florida 의 뜻은? In Florida 에서 너는 있는 시험이다 시험 두기 그쵸 좋습니까? 오케이 뭐라고요? In Florida 알겠습니다 You are you are wearing You are wearing you are wearing 그렇지 you are wearing 이런 표현 중 1 때 배우예요 1학년 1학기 때 입다 wear 입고 있는 중인 wearing 어떤식이 됐으니까 B 동사랑 합쳐서 you are wearing a seaming suit 됐습니까? In Florida you are wearing a swimming suit So you should sing in front of people So you should not sing in front of people So you should sing in front of people So you should sing in front of people 그쵸. 네가 수영복을 입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불러서 난데, 대신 받고 그 문제를 영어로 풀면? You are because you are wearing a swimming suit. Because you are wearing a swimming suit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y? In front of people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그쵸. 알겠습니까? 이번엔 in front of people? 아니다. Because you are wearing a swimming suit를 계속 같은 패턴으로 가겠습니다. Because you are wearing a swimming suit를 대답으로 듣고 싶으면 우리말 질문은 뭐가 될 거고? Why? 우리말로는 왜? 내가 노래해서는 안 되나요? 어디서? 사람들 앞에서. 이 말이 만들어진 거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y? Why? Shouldn't. 아이고. Shouldn't. You shouldn't. I think in front of people.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shouldn't I sing in front of people? Why shouldn't I sing in front of people? 라고 물어봤더니? Because you are wearing a swimming suit. You should not sing in front of people. 훌륭합니다. 액플런트. 그렇습니까? 잘했고요. 그 다음에 알죠? 네. 오케이. 읽기 아주 잘했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 밖에 있어요. 밖에 놔뒀어요. 프린트는. 가져와서 오늘 중으로 시간될 때 조금씩 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오케이. 준비 다 됐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כן. 17